안녕! JTBC 뉴스, 동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전해 학생들과 했답니다. 학생들에게 뛰어난 학생들과 학생들에게 올라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쇼핑했습니다. школ의 학생들에게 오는 학생들이 십신대한 학생들에게 뛰어난 학생들. 제작가 없어서, 학생들에게 복잡한 학생들에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을 지ומע을 하고, 학생들에게 일을 지경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지켜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학교에 가던 것입니다. 수업은 사이버 학교처럼 동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받고 시험도 보고 네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이 학교 안에서 사이버 머니라는 게 있어요. 그 돈을 받으면서 이런 캐릭터의 소품? 옷이나 머리나 그런 걸 살 수 있대요. 게임이야 게임. 완전 게임이죠. 학점 받으면 특별 아이템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이 학교 다니고 싶어서 이런 건 충격성이 있어서 애들 다 갖으려고 모자 하나 갖으려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하면 혼매가 점점 좋아지고. 용무검사로 아바타 꾸미는 걸로 하겠네요? 두발검사로 우리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게임 안에서 같이 있는 친구들이랑. 그렇죠. 여기서는 친구들도 있어요. 채팅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아니, 졸업 사진 찍으면 다 아바타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알 수는 있는데 그게 나중에 졸업한 게 인정이 되느냐는.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3년 다니면 졸업을 인정해준대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생겼는데,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일사라면서 사실 이해 안 가는 게 우리 학교라고 하면 IQ하고 EQ 똑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팅 많이 한들 우리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언어가 38%밖에 차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랑 배려실, 몸짓, 얼굴 표정 이런 거는 이제 표현하지 못하니까 더 약간 경기적인 거예요. 근데 학교 나와도 사회생활 진짜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안 맞겠지만 진짜로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해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 교육 과정도 이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학교는 이미 학교 가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학교야. 근데 여기서 봐봐. 수업 내용 볼 때도 우리 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학교는 그냥 팩트만 시험해서. 아니, 그런 학교는 왜 있어요. 아니, 근데 또 생각해야 할 때. 아니, 근데 이거 학교는 다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고등학교를 시작했고. 아니, 이 학교를 존속을 시키면서 계속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얘기겠죠. 그 친구 모래들을 위한 저. 자녀리 걱정이 뭔지도 알고. 저게 만능은 아니죠. 그냥. 영국에서 학교 생활에 적용하지 못한, 아니면 친구 사귀 어려운 친구들은 특별한 학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샌드스쿨이라고 해요. 샌드스쿨. 예, 그래서 이 샌드스쿨가 이제 세계 대안 학교 시스템이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 시간표와 거의 반존도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하고 싶은 거를. 만약에 수업 들었는데 재미없거나 그러면은 그냥 나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학교 이제 연구에서 말이죠. 지금 친구분 학교 나왔었거든요. 그 친구 진짜 창의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스스로 가니까 훨씬 더 활동적이기도 하고.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건 되게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집단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대 임신이 되면은 자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오히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더 교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10대 여섯분들을 대장으로 특별히 교육하는 교육 시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필요하면 이런 걸 마련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프랑스의 이슈를 들어보도록 하죠. Mesdames et Messieurs, bonsoir. La Tour Eiffel est avant. C'est ce qui a réussi à faire croire Victor Lustig en 1925. Retour sur ce coup fabuleux du roi des arnaquers. 잘 되셨다. 좋죠. 뭔가 되게 심각한 뉴스가 들어왔는데 원래는 좀 감동 없게 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 번요? 알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저번에 3월에 파리 에펠탑 120년 생일날이었어요. 에펠탑에 제 얘기 다시 나왔는데 1925년에 리터 리스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펠탑 받겠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몇 억을 사기꾼한테 줬는데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믿을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재건해야 됐고 그 돈이 부족했어요 나라는. 그래서 계속 신문에서 이런 에펠탑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기사를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걸 해체해서 에펠탑을 판다는 걸 믿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에펠탑은 대부분 프론트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왜 고찰로 이렇게 답을 만드냐 어떤 의미 있냐 그런 안 믿었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는데 기도 못봐서 못봐서 그 사람은 에펠탑을 너무 싫어해서 매일 아침에 밥 먹을 때 그냥 에펠탑 밑에 있는 레스토랑 먹었어요. 안 볼려고? 거기에 안 보이니까 유일하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까지 싫어하냐 대부분 프론트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했어요. 지금은 뭐 상징은 그래요. 미국에도 있어요. 지난 겨울이 특히 보스톤 쪽에서 최신 적설량 기록을 갱신했대요. 되게 복설이 심한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눈을 가지고 페트병에 담아서 받았어요. 이게 역사적인 거였기 때문에 본인이 역사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눈을 페트병에 담아서 2만 원씩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멀리 사는 사람이라면 스타일로폼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배송료 없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재미있는 싸움을 했는데 그 사람이 112개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사는 거예요? 너무 사요. 만약에 친구의 생일이라고 치고 거기에 약간 이벤트 같은 선물을 해주고 싶으면 난 너한테 역사를 사줬다. 이거 봐. 이거 보이려면 되게 큰 농담이 될 수 있고 스타일로폼 최근에 되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달나라를 파는 지도를 파는 사람도 있는데요. 달나라를 팔아요? 네. 미국에 분부 있는데 외계 부동산 업체의 달나라를 대사관도 만들었고 저희는 대사 주목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에이컨당 에이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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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원 약 5만원 정도 팔았는데요. 2005년까지 총 30만 명 정도 그때 팔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한 150만원 벌었네요? 네. 많이 팔지는 못하지만 아니 진짜요? 신기해. 싹이지요. 싹이지. 그러고 물어봐야 돼요? 나 살 뻔했어. 에펠탑처럼 각 나라 랜드마크 뭐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 생각내면 아주 굉장히 예쁜 성당이 있고요. 테마파크에 있는 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은 테트리스 게임을 통해서 알만한 그런 테마이고요. 모스크의 맨 중심에 붉은 광장이 있는 성당이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러시아 내에 있는 성당 중에서도 되게 아름답대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성당이 이제 그때 러시아 당시에서 제일 잘하는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지으락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분을 너무 감동받아서 러시아 외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는 생길 수 없게끔 이 건축가의 눈을 뺐어요. 그래 맞아요. 눈을 뺐다고? 눈을 뺐어요. 눈을 뺐어요. 다시 못 만들게. 어머. 부정하다. 진짜. 개학 쓸 수 있는지 눈을 꼽어.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 뒤에 또 새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중국 하면 만리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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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온다 이거. 네. 중국으로 제일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만리장성 있는데요. 아 아 아 하아아 손이 안 보여요? 에? 아니 없어요. 전화 아니야. 강한 전화. 근데 재미는 거는 지금 2천년정도 2천년은 안되 아직 무너지지 않고 그게 비결이 있는데요. 만일장성 보수하는 사람이 벽돌 사이에서 접착물 이런 거 쌀죽기랑 동일한 성분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쌀죽? 네, 쌀죽 이런 거랑. 그래서 왜 이런 거는 이용하는지 연구하다가 겨우 사이에 바르고 시간 좀 오래 되면 돌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쟤도 사전 하나 갖다주세요. 접착물이 된다, 쌀죽이. 네, 네, 네. 끝까지 진다, 이거죠? 네, 네. 자, 벨기에 오늘 잠잠해요 뉴스가 없는데 네브로크 있나요? 자꾸 다른 나라 얘기만 하고. 그래요. 얘기할 거 없어서 그래요. 자, 벨기에는. 자, 오줌 살게 동상. 난리 삼성 다음에 나오니까 조금 많이 사라 보이네요. 저기 벨기에 거야? 아니, 탈령 거인 줄 알았는데 벨기 거였어요. 이들이 거 또 뿌리지. 와아... 와... 아, 야, 야. 누가 이렇게 lên다. 그럼요? 아니 제주도'd, 아니 제주도도 했잖아, 이게. 제주도. 연 juge 가세요. 신라고 대 chimge. 정답도 없어요. 으하하하하핳하 Purple 10s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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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장의 티스토리 같은 얘기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름이 마네크 피스라는 동상이고요. 일단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모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사례인데 전쟁 때 갑자기 복단을 터지려고 해서 부지차에서 근데 어떤 꼬마가 그 도화선 위에 오줌을 사서 도시를 구했다고 해서 영웅으로 삼켜서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 프랑스 군대가 훔쳐 갔었는데 루이 15세가 다시 도려줬는데 도려준 후에도 프랑스 병사도 지나가면서 욕을 했대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정쟁 날 뻔해서 얘를 귀족으로 올렸어요. 아 말을 한 번으로 보냈어요.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옷을 입혔거든요. 그래서 그 후부터 어떤 외국인들이 맬게로 오면 그런 옷들, 자기 전통 옷 같은 거는 선물해 주는 게 문화가 돼서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에서 한번 볼까요? 네. 무슨 내용이죠? 이해하시죠? 배쿠버에서 어떤 남자, 25살인데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쳐들어갔어요. 손폭킹 하려고. 그래서 여자애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옆집 아저씨들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잡았어요. 사오면서 못 도망가게끔 때렸어요. 경찰 올 때까지. 왜냐면 도망갈까봐 그렇게 했는데 그 남자 전과 7범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나쁜 짓 하려는데 7명이 뛰어오면 진짜 무섭겠네. 근데 전과 7범이 흉악범을 제압한 거는 대단한 흉기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건데 네, 기 엄청 많이 났었어요. 독에서는 그런 거 민간 용기라고 부르거든요. 지들고 가지라고 하는데 안 좋은 사례 하나 있었어요. 2009년도에 민친에 있는 기차에서 고등학생 3명이 여자 2명 되게 괴롭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거 말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생 남자 이제 힘 좀 세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계속 때리면서 약간 좀 민간 용기 안 좋은 좀 상징 하나 됐지만 그래도 독일 사람들이 그런 거 이제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해마다 한 번씩 용감한 시민들 이제 불러서 공노패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나라인 거 같아요. 우리로 치면 용감한 시민상 같은 거. 네. 러시아에서도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어떤 70대 할머니가 칸을 타려다가 발이 꼈어요. 꼈고 나서 타려다가 승강장이랑 그 칸 가운데. 그래서 승강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칸을 들고 올려들었어요. 지하철을 들었다고요? 15초 전에 할머니를 구하게 됐고 그거는 러시아에서 좀 큰 화제가 됐어요. 그런 거 참 기분 좋죠. 그렇죠. 네팔에서도 그런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작년에 여름 때 되게 홍수나 산사태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팔에.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사건이 뭐냐면 어떤 자량이 그 흘러가는 강에 거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 앗줄을 만들어서 그 차까지 가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흘러가는. 네. 그래서 가서 성공적으로 구조를 해버렸어요. 되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나에서는 도둑 전면을 무조건 때려요, 사람들은. 경찰이 나오기 전에. 근데 만약에 저희 집에 강도 들어오면 무조건 강도 강도 세 번이라 소리 질러야 돼요.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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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강도 전면 세 번을 보여요. 무조건 세 개. 세 번이나 그래서 강도 뭐라고 소리 질러요? 강도 뭐예요? 엘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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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경찰 나오기 전에 때린단 말입니다. 때리시는군요. 많이 때립니다. 뭐 시애틀에 한 버스를 타고 있는 어떤 남자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종을 꺼내가지고 종구를 이렇게 머리에 댄 거예요. 돈을 내라고 그래서 강도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총을 돌린 거예요. 저 총을 돌린 순간 다른 남자들도 달려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제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대단한 용기다. 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상 감상되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수연 씨가 일본인을 구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안전지대 타마키코지라는 가수가 그분을 위한 곡을 써서 한국에서 처음 내한 공연할 때 부모님을 찾아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언제든 공연에 항상 초대하겠다고 그런 면이 이어져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각 나라에서 화제가 된 이슈연들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늦어시. 기대하겠슈!